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행입니다. 요새 제가 몸이 찌뿌통해가지고 운동을 좀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좀 공원에서 찐빡지 좀 하고 있거든요. 요즘에 좀 이렇게 뛰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사람은 좀 이렇게 꾸준하게 처음부터 좀 했어야 했는데 요즘에 다시 운동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몸이 오히려 더 아파진 것 같아요. 이게 전체적으로 좀 운동을 너무 안 하다 하다보니까 운동 부족으로 몸이 더 넘어가지고 찌뿌통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네요.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느낌이 좀 사라지게 만들어야겠습니다.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또 제가 분갈이하는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오늘 분갈이하는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. 바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린들레이라는 아이입니다. 네 일반 린들레이는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린들레이 금입니다. 굉장히 금이 선명하죠 지금. 린들레이 같은 경우는 등천학 등천 락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학명도 에오니온 린들레이입니다. 에오니온가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여름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또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분갈이 해줘서 적응하기도 힘드니까 여름 한여름 오기 전에 이제 분갈이 해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또 이 린들레이는 약간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몇 가지만 설명해드리고 분갈이 하는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입장이 약간 좀 끈적거리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보니까 전에 어떤 분이 블러그에다가 초파리가 이제 작은 초파리가 린들레이에 앉았는데 끈적거려서 나이지를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던 그런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. 또 린들레이 같은 경우는 입장에 약간 뽀송뽀송한 털이 좀 나있어요. 만져보시면은 약간의 아 좀 부들부들하다 그런 느낌이 확 납니다. 또 보니까 입에서 이제 솔향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솔향 아니에요 이거. 아 이게 무슨 향이냐 아니지? 향이 아 향이 향이 아닌데 이거는? 안 좋은데? 별로 좋지가 않은데? 오리스 이거를 솔량이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솔량이 난다고 했는데 솔량이 우리 이런 향인가? 아우 저는 별로 좋지가 않네요. 이 향이 아우 이제 한 번 바로 심어보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이제 린들레이에 심을 부는 약간 높은 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. 일부러 얘가 좀 목대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돼야 될 것 같아서 살짝 좀 큰 분을 준비해 놨어요. 우선 그러면은 첫 번째로 까이막을 좀 잘라서 넣어주겠죠?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구멍이 약간 좀 커가지고 까이막도 약간 좀 더 크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로 해서 넣어주고 미리 준비해 놓은 스티로폼을 물빠지는 위에서 좀 넣어주겠습니다. 스티로폼을 4분의 1 정도 지금 넣어주었습니다. 그 다음 대림마사를 좀 넣어주고 꼬리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흙을 좀 채워볼게요. 살짝만 채워보고 이제 린들레이를 한 번 뽑아볼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심하게 약간 다뤄주시는 게 좋아요. 이 친구들 목대가 그렇게 힘이 강한 게 아니어서 살짝 잘못하다보면 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사 한 번 다뤄보려고 했습니다. 대신 이런 플라스틱 분은 금방 빠지니까 보시면은 잠깐만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몸입니다. 한몸 이렇게 된 걸로 목대가 굉장히 좋죠. 뿌리를 약간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좀 깊은 것 같아요. 좀만 더 넣고 너무 이건 있어요. 너무 좀 위로 심어놓으면 나중에 좀 너무 올라왔을 때 내려보내기가 힘드니까 살짝 더 깊게 심어서 거기서 흙을 좀 보충하신 다음에 살짝 올려주시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된 것 같고 흙을 한 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을 한 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을 한 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는 소리마사로 마무리는 소리마사로 이렇게 해서 분갈이는 끝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풍성하죠? 자 그러면은 물 한 번 뿌려주고 감사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물 뿌리고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. 기다려주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